어? 괜찮겠어? 형은 전비고 난 스머프. 나요? 그냥. 스머프 좋아? 좋아. 아들 둘 아빠라. 머리 무는 게. 아프다, 아프다. 아프다, 아프다. 아프다, 아프다. 땡겨, 땡겨. 형 땡긴가봐요, 아버지. 아프다. 됐다, 아. 안 아프지? 아빠 그냥. 어떠세요? 기분 좋은 거야? 뭐야? 나쁜 거야? 기분 좋아졌어. 하얀 거, 하얀 거. 하얀 거 너무 좋아. 하얀 거 좋아. 아니 잠깐. 어떡해 조용히 봤어 gjort. 이라고 읽어봐. 옛날에 왕초를 원해 보는 것 같은데. 아 진짜 어떡해. 참 쉬운 거야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이거 재미있어. 귀여워. 과연 과연 과연. 어느 날 드라마 센터에 나타난 좀비 형제 오프레이드된 K-좀비 윌리엄 오색 그리고 누룽지를 건드리며 폭발하는 누룽지 좀비 벨드루 벨드루 벨드루